민식이법도 막지 못한 이번 사고. 특히 숨진 승하 양은 한밤중도 아닌 대낮에 학교 앞을 걷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몸을 가늘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한낮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도 하남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SUV를 몰던 30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중이던 새아이의 아빠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미처 수습하지 못한 오토바이 잔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1차선에서 아슬아슬 고개 운전을 하던 차량. 갑자기 방향을 돌리더니 길가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힙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6살 딸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주말 배승하 양의 음주운전 참변까지 모두 해지기 전 낮 시간대에 벌어졌습니다. 단속이 뜸한 시간대를 노려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낮에 술 먹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걸으면서도 운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승하 양이 피해를 입은 현장에서 불과 4km 떨어진 또 다른 초등학교 근처. 경찰이 사고 이틀 만인 오늘 대낮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골목으로 급히 달아나는 한 차량. 붙잡고 보니 술 마신 운전자였습니다. 음주 측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전날 마신 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잇따르고 있는 대낮 음주운전 사고, 당국의 대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코로나19로 술 소비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음주 단속 안 하겠지 하는 생각에 술 마시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 난 경우가 더 늘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늦은 밤, 창원의 8차선 왕복도로입니다. 사거리 신호등을 지나던 찰나, 갑자기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더니 그대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2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고 피해 차량입니다. 만약 피해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유턴하는 신호가 아닌데 유턴하는 것 때문에 속도를 내서 반대 차선을 넘어 오는 걸 보고 그 순간에 제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차를 세웠기 때문에 그날 죽음을 좀 매냈고. 지난 25일 밤에는 신대구 고속도로 밀양나들목 부근에서 무려 15분 동안 13km를 역주행한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경남의 음주교통사고는 모두 953건. 2019년보다 오히려 12%가량 늘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도 부상은 8%, 사망은 25%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 단속을 안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좀 퍼지면서 음주교통사고가 좀 급증을 하고. 경찰은 20, 30분 단위로 음주 단속 장소를 바꾸는 이른바 스팟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30대가 거제 양정터널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각자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변을 당했는데 20대 딸이 숨졌습니다.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도 참극을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 양정터널. 터널 끝에서 불빛이 반짝이더니 잠시 뒤 앞서가던 한 차량이 터널 벽 쪽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1차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뒤쪽으로 밀려나와 뒤따르던 다른 차량과 부딪힙니다. 터널 안을 역주행하던 차량이 잇따라 사고를 낸 겁니다. 피해 차량입니다.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보시는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26살 옹모 씨가 숨지고 또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2명은 엄마와 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잃고 거제로 내려와 부모의 가게를 돕던 딸은 엄마와 함께 밤늦게 일을 마치고 각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변을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터널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반대편 차로로 진입해 사고 지점까지 1.6km를 역주행하며 달려왔는데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맘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도 골절상을 입고 입원 중이라면서 회복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